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우리 27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애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쌍은 애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부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애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애서의 별명은 애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애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명세하라 애서가 명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밭죽을 애서에게 주메 애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애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금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오늘 지금 시제로 제가 본문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삶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보금의 진수가 지식으로 있으면 안 되고 진짜 내 기도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오직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부분에 우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또 받을 축복이 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원이 주는 이 축복 구원의 이 축복을 넘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은 믿음에서 그 믿음의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전도와 성교를 이루는 믿음 헌당하는 믿음 우리가 삶의 믿음으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죠 나의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우리는 구원의 믿음은 구원의 통로이지 구원의 주체가 아닙니다 이 나의 믿음의 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원단의 말씀인 우리의 많은 생각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뜻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소대지 제목은 장작권을 판 애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27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그 앞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40세에 늦게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장가를 들어서 리부가를 통해서 60세에 늦은 나이에 쌍둥이 애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태중에서부터 싸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두 민족이 태중에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부분인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의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지금의 이 사항은 사냥을 하는 거지만 우리는 영적인 또 현실의 사항 속에 어쩌면 애서보다 더 우리는 언약을 잡고 또 건축의 응답도 누리면서 우리는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더 먹는 것에 급급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냥에서 돌아온 애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27절이죠 이 27절에 두 아이가 장성했는데 애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었대요 들사람 밖에서 나가서 사냥하고 들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남성적이죠 야곱에 비해서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이삭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삭은 애서가 잡아온 고기를 먹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겼거든요 그리고 이 애서는 대범하고 이성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멋있는 남자입니다 여기에 더더욱 이 이삭의 부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애서는 정말 자유롭게 상가들을 다니면서 사냥을 즐겼고 그리고 그 육신의 만족함으로 이 애서는 야곱보다 어떤 마음의 걱정 그런 것 없이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멋있는 남자였기 때문에 이 애서가 이방인의 여자 가난한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 근심이 되었고 이 모든 부분을 보면 이 애서는 영적인 것으로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사냥을 하고 들어왔는데 29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죽을 수가 있었어요 야곱이 그런데 애서가 들어와서 보니까 야곱은 죽을 쓰고 있고 본인은 뭐라는 말하냐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러면서 야곱이 이 써놓은 죽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에 있는 성품과 기질을 알아서인지 그때를 맞춰서 죽을 썼는지 이 안에는 약간의 의도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으니까 애서가 배고파서 들어왔는데 이때 29절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항상 애서와 야곱의 비유를 아는데 여기에 심히 피곤하니 이 말씀으로 오늘 또 제가 영적인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애서는 장세기 3장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세기 3장에 또 다른 심히 피곤한 부분에 쌓여서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애서가 하루 종일 짐승을 잡는다고 여기저기 힘을 다해 싸돌아다녔기 때문에 육신의 배고픔은 당연한 부분이고 이 야곱처럼 앉아서 음식을 하는 이거하고는 다르게 너무 육신이 고나하고 피곤하죠 그래서 여기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심히 피곤하고 내가 또 피곤하니까 나에게 그 먹을 것을 달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정신없이 장세기 3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야곱처럼 애서처럼 우리는 장세기 3장의 현장을 심히 피곤함으로 살아가고 있고 저녁이 되면 녹초가 들어오고 우린 주일이 되면 불신자 상태로 오게 됩니다 이거는 어쩌면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이고 여기에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들사람 야곱처럼 우리는 애서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들사람 애서처럼 정신없이 먹고 사는데 정신없이 직장일 하는데 또 주의 일 하는데도 말씀을 놓치게 되면 정신없이 들일 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의 일을 해도 말씀을 잡고 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 일을 해도 말씀을 잡고 영적인 걸 놓치지 않아야 오늘 이 애서처럼 우리는 들사람 애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정신없이 사는 먹고 사는 정신없이 일하고 모양은 우리가 세계보고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 우리는 그러지만 막상 세상을 나가게 되면 우리는 정신없이 들사람 애서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또 이렇게 피곤하여서 기도가 어느 날 끊기게 되고 내가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피곤하여서 어느 복문도 한 번 읽지 못하고 일주일이 우리가 가게 되고 심이 피곤하여서 직장 속에 들사람으로 살다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애서처럼 내가 배가 고프고 심이 곤하니까 먹을 것을 달라 그리고 쓸어서 자고 또 아침에 정신없이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현장의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잡고 우리가 영적인 걸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나의 의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의의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이거는 정말 나에게 주신 축복이죠 시간이 많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을 안 나간다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대면하는 시간은 최고의 축복이죠 아무리 영적인 장자권을 이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을 받아서 장자권을 받은 게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자기는 장자로 태어나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거를 경월이 여기고 기중이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자녀의 축복, 건축의 축복, 헌당의 축복 우리는 성교의 축복이 있어도 아 올해는 너무 힘들어, 올해는 경제가 어려워, 올해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또 다른 애서처럼 우리는 매해 넘기고 매주 넘기고 벌써 4월 달이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올해는 정말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아야지 작정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어느새 들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고 한 번도 내가 저녁 기도를 나오지 못하고 벌써 4월이라는 시간을 첩한 성도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기 장자권을 판 애서를 보게 되면 31절이죠 3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오늘 이 말씀 31절을 제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애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본문의 말씀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부분을 우리가 이게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 애서는요 화를 내야 돼요 이 장자의 명분이 동네 아이의 물건이냐 네가 나한테 꼴랑 이 팥죽 한 그릇으로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 말라 하냐 당연히 이 부분은 화를 내야 돼요 아무리 내 육체가 고나여도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을 팔라 하면 우리 팔겠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의 자녀 팔라고는 팔겠냐고요 그런데 이 애서는 이 명분이 내가 배워 봐 죽겠는데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이 육신으로 한산하고 있습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성교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며 헌당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며 내 측분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며 똑같은 부분이죠 우리는 유익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바울이 나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 우리는요 정말 번개를 맞을 확률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거든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직분을 또 성기고 우리가 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건축의 또 헌당의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렇게 따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사하는 거죠 값없이 받은 은혜를 이 애서가 자기의 유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 직분을 가지고 개수하고 내게 준 이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개수하는 이는 육신적인 애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직분에 대한 이 부분은 감사함으로 받는 거고 나의 유익관계로 계산하게 되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못한 부분이죠 헌금을 내면서 축복을 개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낼 때는 내 평생을 집을 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평생 남의 집을 전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이 부분은 내가 나의 의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야곱이 애서가 야곱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팔고도요 한 번도 자기가 이 장자의 명분을 판 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뒤에라도 아 내가 이걸 잘못 팔았구나 이 애서는요 판 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쳤으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애서에게는요 평생에 돌이키는 은혜가 없었고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한테 이 축복권을 뺏기고 나서요 저 야곱은 나에게 두 번이나 나를 속였다고 장자의 명분도 속여서 가지고 가더니 지금 축복권도 뺏어간다고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야곱이 좀 얍실하게 배고플 때에 형이 들어올 그때에 밭죽을 쓴 거지만 절대 장자의 명분은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쓴 밭죽으로 당당히 형에게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그랬어요 나에게 팔라고 그런데 애서가요 생각 없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팔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은 당당히 산 것입니다 도둑질은 축복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은 도둑질했지만 장자의 명분은요 당당히 산 것입니다 형한테 뭐라고 하냐 형 오늘 명세하래 나한테 그런데 애서가요 여기에 33절이죠 야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애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판 거예요 합법적으로 판 거예요 우리요 사단에게 속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합법적으로 속은 거야 하와에게 하와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속인 것은 맞지만 하와가 따가서 당당히 자기가 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준 거죠 우리는 뭐가 잘못되면 내가 사단에게 속았어 속았어 이러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부끄러운 거예요 언제까지 이 애서가 내가 야곱에게 속았다고 아버지한테 변명을 대겠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 따로 가고 신앙 따로 가면 안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사천 지구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내 삶이 성교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16절에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상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상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것이 없도록 자신을 살피래요 망령됐대요 한 번도 이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하지도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영적인 걸 놓치게 되면 하나님 내가 혹 이렇게 애서처럼 내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 내가 놓치게 되었다면 내게 돌이키는 은혜와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가 다시 장작권을 내가 찾을 수 있도록 영적인 승부의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작권을 산 야곱입니다 장작권을 판 애서이고 장작권을 산 야곱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장자로 태어나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장작권을 놀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1절에 오늘 내게 팔래요 이 애서의 형은 이 배고픔을 또 야곱이 이용하여 야비하게 이거를 파라고 한 것 같지만 영적인 부분은 애서가 내가 안 판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야곱이 형이 배가 열흘을 굶어도 내가 안 팔면 안 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애서는요 열흘을 굶는 것도 아니에요 이틀을 굶은 것도 아니에요 한 끼의 식사를 뭘 참은 거죠 우리는 너무 내 육신의 현실적인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영적인 걸 놓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 끼의 식사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은 한 끼의 식사도 귀하죠 우리가 영적인 것은 한순간에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의 서열 우리가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을 장자라고 합니다 이 장자의 서열은 팥죽, 금죽을 써서라도 먹어도 안 바뀝니다 서열은 야곱이 애서에게 이 장작권을 사도요 형이 된 게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 축복권이 옮겨진 거지 애서가 동생이 되고 야곱이 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열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축복권이 바뀌지 우리가 영적인 걸 놓친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안 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누려야 할 건축의 응답 내가 헌당의 응답 성교의 응답 사천지교의 응답 그걸 놓치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이 장작권은 구약의 가문을 잇는 대표권이고요 그리고 이 장자 중심으로 모든 축복이 이어지고 아버지의 유산의 두 배 갑절을 받고요 또 가문의 제사장적 권리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언약관계에서는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이 축복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에게 축복한 이 축복이 애서에게 갈 것을 장작권을 판 바람에 야곱으로 가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요 열두 집하의 아비가 되는 메시아가 오는 정말 큰 축복으로 이 밧죽 한 그룹의 장작권이 인생의 모든 판도에 하나님의 이 계보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놓치는 자는 올해 원단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을 놓치는 자는 순식간에 내가 육신적인 걸 가지고 내 직분을 팔아버리고 영원한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의 이 축복은 팔 수는 없겠죠 불신자처럼 사는 거지 애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팔았다고 해서 이삭의 아들이 아닌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잃어버렸던 장작권을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장자의 축복으로 지금 서 있고 우리는 또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축복이 최고의 장자의 축복이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고 떡과 팥죽을 맛있게 먹고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요 34절이죠 야곱이 너무 좋아가지고 떡도 줬나 봐요 이렇게 팥죽만 달라고 했는데 떡과 팥죽을 애서에게 주며 애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그냥 간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정말 이 새벽 예배 시간 또 우리 말씀을 선포하는 중요한 이 만나가 떨어지는 중요한 시간에 육신적인 걸 생각하다가 떠나지 마시고 정말 영적인 장작권을 회복하시고 영적인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서는 자기의 이 경손한 행동을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도 후회하거나 하나님 앞에 해기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에게 평생의 기회가 한 번 오는 게 있고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말씀이 떨어질 때 나에게 주는 기회로 잡으시고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정말 애서처럼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냉세하고 팔지 마시고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은 끝까지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영장을 바꿔도 해결이 안 되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좋은 직장을 바꾸어도 해결이 안 되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가 안 되는 것을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 해도 그 근본적인 내가 내 틀이 깨어지고 내가 새틀로 세우지 않는 한 어떤 것도 근원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바뀌어야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애서처럼 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죠 오늘 야곱처럼 좀 야비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장작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 개인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육신의 나의 옛 틀이 말씀 안에서 보아지고 또 깨어지고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또 이 야곱의 장작권의 축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새틀이 세워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또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한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장작권을 판 애소를 보면서 우리가 현실 속에 혹 나도 들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심히 피곤하고 배가 고파 영적인 것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바꿔먹고 말씀을 놓치고 내가 들 사람 애소와 같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야곱처럼 오늘도 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기한 송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